방송 배도 옥치 영상 방송 편집되는데 라이젠 1700 사야하나요 인텔 17K 사야하나요 어딘데요? 아 4명 다 있다 여기 그냥 내가 있는 곳 아 얘? 아 근데 그거 나 죽었어 이러면 아 이거 그냥 걸어도 되는데 연중 나무 다 넣어 아 많이 땡겨야 되잖아 이곳은 철탑 각? 철탑 한 번에 올라가 보자 한 번 3번 옥상 싸움은 질 것 같은데 옥상 싸움은 질 것 같고 저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얘 2번 옥상 가는데? 3명 2번 옥상 2번 옥상에 모기가 있어요 아 M16 있어 2번 옥상에 M16하고 모기 하나 더 있어 쟤 대박났다 AR 2개 죽었다 난 소홍기로 뚝가 펼 수 없는데? 오케이 폼샷 폼이 건드셨네 2번 옥상 기절 나 있어요 얘 뭐야 얘 뭐야 뭐야 얘 뭐야 2번 옥상 잡으러 갑니다 2번 옥상 가면은 2번 옥상이 아 지가 던져서 지가 맞은거에요? 아니 아니요 제가 잡은 다음에 어어 붙었어요 3번 3번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와요 한 명 웅프 올라왔어요 오 쉣 다 갑니다 기절 뭐야 저 왜 누구 없어 민호님 못 살려요? 예 아니야 살릴 수 있어 어 어어 사위 잠시만요 단체 또 한 명이야 어 다른 팀 있다고 했는데? 어? 아니야 살릴 수 있어 해 기절 그리고 어 개꿀인데? 한 명 더 이거 살려요 논쟁이님 어 한 명 더 발수에 들렸어요 아 온다 온다 그걸로 온다 그걸로 와요 어디서 왜 어 퇴근가기 였는데 오케이 나이스 근데 거기서 우지로 잡는다는데? 내가 마이크로우지로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싸가지고 잡았어 잡으러 싸서 나이스 DP DP 오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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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여? 구탄이 열다섯 빨람은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이 사람아 잡으러 간다 으악 이게 뭐야 어 뚜껑 고마워 나 이거 총 줄 수 있어요? 거기 약점 있습니까 거기 없어요 뚜껑 밖에 없었어요 뚜껑 못 줄 수 있어요? 못 주나? 네 못 줘요 알아 자생하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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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탄 구탄 오케이 신에게는 아직 열다섯 발에 구탄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구십 발이야 나 일풍 털어야지 카드 발소리 여기 발 처리 여기 발 처리 200 2명 왼쪽으로 나와요 오른쪽으로 나왔나 킬 킬 킬 킬 진짜 킬 열다 Ramsay 아앗 기절 기절 바로 살릴게요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한테도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넵 저 필찍 할 거 없어요 나 있어요 필찍 할 거 없어 필찍 할 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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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찍 해 이따 버릴께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야 눈 없어? 여기 안에 뭐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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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1번 밑에 1번 뒤에 붙었어요 1번 뒤인가 언덕인가 1번 뒤 맞춰 단 한발 개피 진짜 쌉개피 쌉개피 그걸로 들어가서 문으로 가면 있어요 바로 같이 갈께요 2층으로 갔는데 쌉개피 쌉개피 마 톡 치면 스카고 죽는 애들 급히 급히 같이 가주실분? 안에 있는거 아니에요? 오른쪽 사운드인데 1층인가? 1층 아 아니다 1층 다른 분인데 차 탔는데? 차 타오면 다른 애 도와주러 온나보다 도와주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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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로 와요 뭐야 2층 밖에 나와있어 밖에 1층이랑 2층 사이 그 뭐라고 말해야지 그거 방금 예찬님 탔던거 잡았어 잡았어 여기 차 세웠어 언덕에 차 세웠어요 차 세웠어 단 한발 업무 좀 해주세요 총알 좀 먹게 뭐야 이거 못먹겠네 이거 이거 와 이분 약 많잖아 뭐야 다 어린님 약 숨기는거 봐 저 약 다 들었는데 저 약 하나도 없었는데 저 약 하나도 없었는데 말하셨어야죠 야 이거 3피 튕기는거 개쩐다 얘 기절 또 기절이야? 2명이었던거 같은데 그거 기절 뭐야? 뭐야? 전 2명 봤었거든요 차 내리는거 뭐야 뭐야 더 있다고? 무슨 팔코드보다 애들이 많은거 같애 예찬님 보셨어요? 어? 작은 소리 230 저 건물 아닌데? 그냥 평지에서 오라고 쏘는거 같은데 이거 둔 같이 가실거 저 근데 그게 없어요 군대랑 이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? 또 쏜다 또 쏜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쟤 또 쐈어 펌프 오라고 저기있다 발견 2명 에? 2명? 어디? 지금 핑치고 드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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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빙 2명 2명 다른 2명 2명 같애 1명 아닌거 같애 2명맞 2명맞아 1두간명 2두간명 엄마야 개 아파 1두간명 2개 1두간명 1두간명 2두간명 1두간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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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두간명 잡았어 아 이 더럽게 안잡히네 각오팔로 여기 1명도 아니고 2명이 이렇게 숨어있었다고 변태같은놈들 나 나 의류팀 줘야돼 나 아무것도 없어 어? 얘 없는데 먹을거? 없는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예 오른쪽으로 우회전 2층 벗겨있으면 대전 어우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차있어 저 또 먹을게 없음 먹을거 있어요 붕대 6개랑 드링크 2개요 교회 루인 루인 한파티다 잡고 갈까요? 아니 인서클하고 인서클하면 못잡음 그럼 못잡음 인서클해서 잡아야되요 저 핏잡음 무서워하지마요 아니 이거 피가 없어요 저희 피테민 그니까 인서클하면 밖에 안나오는데 여기있으면 되요 여기다 여기 주렴평이 있어 잠궈도 될거 같은데 가실거 하나만 줘 형 오케이 네 한 명 체크 백방이야 교회쪽으로 붙고 있어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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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본데 두 명 두 명 보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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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목마른데? 갈증이 나는데? 대충 한 명 백업 좀 일로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백업 왔습니다 아까 스크스 어디 갔지? 스크스 그 담벼락에 붙는 것 같은데 그냥 담벼락이요? 네 친구 따라 안 가고 카팔 해안가 쪽에 붙었다 해안가 쪽 언덕 보인다 110 해안가 쪽에 높은 언덕 딱 자기장 걸쳐 있네 이뚫 한 명 나이스 대기절 그럼 나중에 아까 스크스 한 명 남았는데? 저기 저기 그 언덕이 있는데 지금 딱 담장이 걸리거든요 정확히 여기 저기 제가 달려볼게요 왼쪽으로 잠시만 저 차 타고 갈게요 안 보이는데 더 그 언덕 밑으로 있어요 부대 맞춰놨어요 안 보인 녀석 가게에 안 나옴 네 내가 그냥 진입할게요 자기장 안으로 기절하네 기어가는데? 왜 안 나왔지? 아니야 다른 애야 기절 더 있어? 사우빨 건너간 것 같은데 여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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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여의도 돌 왼쪽 여의도 돌 왼쪽 한발만 쏴라 야 한발만 쏴라 야 한발만 쏴주라 쐈다 야 한발만 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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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가 말고 중턱에 있는 중턱에 있는 돌 60방향 중턱에 있는 돌 왼쪽에 빼꼼해요 야 한발만 쏴라 야 한발만 쏴아라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연기 막 터지는데 저기 거기 위 그거 아 뛴다 뛴다 아 아니다 아 양각이다 제 양각이다 제 양각이다 제 양각이다 여의도 다른 팀 들어왔나봐요 제 양각이다 여의도 다른 팀 들어왔나봐요 제 쟀어요 왼쪽 뒤로 오 맞다 양각이다 50방향 다른 애 멀리서 붙고 있어요 태양가적으로 가죠? 한 대 두 대 아아아 그러지마라 저 파밍 좀 하면 안 될까요? 오케이 다리 쪽에서 쏘는 내역 계속 삼 집 삼 집 삼 집 아 지금 귀찮게 하네 먼저 가세요 음 이거 바퀴 살려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 네 바퀴 살려야죠 무조건 그 집에서 오는데요 330 야 엄마 깠는데 빨리 빙들어오세요 아까 수영해서 기회를 들었어요 지금 제가 먼저 갈까요 이거 걸어서 찾았다고 저 250 저 갈 수 있어요 저 수영해서 갈게요 나도 수영한다고요 지금? 네 저 먹을 거 많아가지고 피 괜찮음 어 이제 나산으로 온다 저 팔각종으로 붙는다 제가 어그로 불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 명 체크 옆에서 차 오네 팔각종이 둘 아 양각조네요 아 양각조네요 아아 어디 있음? 해안가? 아니 그 팔각종 불 팔 저기 여기 맞출 수 있음? 네 살 수 있어요? 이거 잡아줄 수 있어요? 이거 잡아주면 살아요 눈쟁이님 첫 후원이네요 그 컴퓨터 NGPXP 감성 사려고 하는데요 방송 배도 없이 영상 방송 편집되는데 라이젠 1700 사야하나요? 이거 와서 잡아주면 안 돼요? 어딘데요? 아 네 명 다 있다 여기 그냥 내가 있는 곳 아 예 아 근데 이거 나 죽었어 이러면은 아 아이고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왼쪽 나무 하나 더 하나 더 안 보인대? 뭐죠? 이목 터진데? 네 이목 터진데? 이목 터진데? 끝? 아냐 하네 안 죽었어요 아직 수영하나본데? 저 소리 타임 아 수영하네 수영 어디? 이쪽 같았는데 여깄다 여깄다 이거 맞나? 저기 나가야 돼요 진짜 잘 세야돼요 조키 어딨지 이거? 여기 시체 많아요 아깝다 아깝다 너무 자리가 안 좋았어 저거 가져가냐 이거 눈상 붙을게요 넵 여기 여보 눈상 붙인다 고마워 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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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SSSS 여보세요? S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확인 한명? 쫙 안 돼요? 어디냐? 그러게요 나 아무까지 못뒀어요 나이스 끝 왼쪽 사운드 아 여기 자리 엄청 안좋은데 그니깐요 아 이제 돌아야 돼요 저희 싸우러 갈까요? 자리 먼저 잡으러 갈까요? 자리 잡으러 갈까요 그냥? 싸우러 가면 가는 길에도 동쪽으로 나가주고 건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동쪽으로 돌죠 먹을 거 필요하세요? 저 508 어 저 충분해요 저도 429 아 확실히 마스크 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머리 개 아파는데 마스크 안 쓸 때는 네 내가 보기에 미세먼지 때문에 환각본 거 같아 오늘 뭐야 M4가 있네? 15초면 15초면 바꾸고 갈게요 음 앵글에 이거 들어야지 쭉 들고 거의 나와요 넵 싸움 잡고 싸움 낑끼러 가야지 저거 커버 못해드려요? 저 개판인데 어? 확킬 났어요 네네 살리는 거 잡으려고 저 어? 안 끝난 건가? 마지막 킬 뜨던데 뭐야 얘 아니구나 어? 분명 기절 갑니다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남겨두세요 나무 있어요 나무 저기 아래나무 너무 먼데? 저는 일로 돌게요 그 서쪽으로 양각이다 아 다 컷? 다 컷? 아닌데? 다 컷 아니에요 기절시킨 거 안 뒤졌어요 저 일로 돌게요 남쪽으로 돌게요 걔들 무시하고 그냥 남쪽으로 돌면 되겠는데 못 도는 위치라서 지금 못.. 못힐게요? 양각이에요 저 여기서 지금 연막 뿌려드릴까요? 네네 연막 하나밖에 없긴 한데 뿌려드릴게요 어? 나이스 다 컷 뭐야 다 컷일 거 같은데요? 마지막 회굴 떴는데? 네 다 컷 세명? 그럼 3대2? 라인 키우고 남쪽 돌게요 폭탄 다 챙겨야겠다 옵션 낮추니까 라인이 안 보인다 오.. 한 명 체크 한 명 거기로 묻는데요? 너무 과감하게 묻는데? 한 명 과감하게 묻는데? 3대2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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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래쪽에 한 명 더 있다 아직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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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깔끔하고 끝 지금 스크류 점수 몇 점이 되죠? 천중빛 좀 밖에 안 된다 이거 다른 분들이 너 봐 다가가 이 시각사일 사실은 역시 무슨 말인지 그로우가 한 번 더 ilty